잠시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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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달은 20시간 더 해야 만근이네 오 에휴 에휴 야 점심 시간이다 밥 먹으러 자 뭐 먹을래? 냉면이요 너 때문에 지난주에 3번이나 냉면 먹는 거 기억 안 나냐? 그럼 햄버거야 에휴 또 햄버거야 니X불러 포토카드 2장 다 받았다며 에휴 알았어요 꿈먹으러 가요 홍보정책과 영상정보팀 여러분 이번달 행사 목록이랑 X가 부서 업무협조 요청내역이 하달됐습니다 어.. 이쪽 부서랑은 자주 해봤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거기는 왜 맨날 우리만 시켜요? 이런것도 일렬히 저희가 어떻게 다해요? 자기네들이 업체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든 조달청 나라장투 통해서 공기입찰을 하든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? 여기가 지원금이니까 백건받아 업체부를 꺼면 이 팀이 왜 있냐 백건받아 업체부를 꺼면 이 팀이 왜 있냐 이렇게 편당해서 트립 날아가는거 보고싶어 또 그렇게 됐으니 이날 행사지원은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할거니까 장비 제게서 수고좀 해주시고 유명히 사람 같이 일어내기 사랑헌 sway úa.. 오늘은 뼈도시락이다 아..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군 어이 야 킹군ον다 킹 어이.. 아이 잘좋자 좀 잘좋음 야 우리 장걸 아아 어딨어?